다음 순서는요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런 제품 어때요? 라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 어? 오늘 소개했을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요리기구 보시면 프라이팬 있잖아요. 프라이팬과 밥솥이 버너에 합쳐져 있어요. 보통은 요리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버너를 불에 켜고 별도로 가져간 코페 같은 걸 올려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버너는 작지만 요리기구가 합쳐지면 짐이 많아져요. 그런 걸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너의 뚜껑이 요리기구인거죠. 버너의 뚜껑이 요리기구인건데요. 제네시스 베이스 캠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휴대가 간편하기 위해서 용량은 부피를 줄인 휴대용 접이식 2구 버너 세트입니다. 딱 벌써 단순한 버너로 보긴 어렵고 냄비 하나와 프라이팬 한 개와 버너 두 개가 달려있는 세트 종합 요리기구죠. 이걸 갖고 있으면 냄비와 프라이팬을 별도로 소지하지 않으면 되고 크기는 버너 두 개를 갖고 있는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캠핑용품 부피가 줄어드는거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캠핑용품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요리를 해먹으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유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두 개짜리를 붙이면 사구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거구요. 현재 350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짜 싸진 않아요. 그죠? 그만큼 캠핑족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ltro cancellation ..... 신형